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그 수량만큼을 제조를 해서 당일에 발송을 하고 있고요 완도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더 신선하게 도착을 해서 모든 분들께 안성맞춤의 전복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전복도 전복장도 하고 있고 냉동 손질을 해서 바로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냉동 손질 전복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게 바로 담그는 전복장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